진짜 친구야? 진짜 친구야? 야 너 진짜 친구야구나 아 진짜 친구야? 걔가 결혼하고 나서 옷 택배 잘 입어줘 야 오랜만에 나 결혼 축하한다 야 형 갔다? 아 예 나 갔어요 형 야 재석이는 안 갔어 재석이는 안 갔어 목화 때문에 목한 거 알지? 근데 형보다 축의금 많이 했다 아 예 진짜 나 형 나 형 얼마인지 알아? 아 그래? 살살 좀 해 놀람하니까 경민이는 진짜 저 종국이 친한 친구예요 어 실제로 용띠클럽 용띠클럽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는 뭐 시청자분들도 대충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해서 다른 분들을 봤는데 아 다른 분들을 봤겠네 예상이 안돼요? 아니 왜냐면 저도 보면서 아 예 아니야 누구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? 나는 울 사람 없는데? 좋아